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편의변에서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형이라고 합니다. 자,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. 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.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진도를 나가는 인강이 아니고요. 그래서 서강대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제 곧 시험이니까 물론 이걸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시험이 몇 달 안 남았죠. 그러니까 분명히 기출문제를 여러분들도 풀어야 되고 그 기출문제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2018학년도 서강대학교, 무려 서강대학교 기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. 일단은 알려드릴 게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걸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.